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천만전자입니다. 멘탈 도우미 우리 멘탈 오빠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려야 하는데 요즘 너무나 여러분들 침울에 대해서 침울. 설마 오늘은 좀 오르지 않겠나 다들 기대를 했을 거예요. 코스피도 좀 오를 것 같아서 삼성 그래도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웬걸 아침부터 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되 늘 삼성전자가 그릇을 만드는 것 같다. 그릇.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 또 쭉 빠졌다가 반등. 이렇게 뭔가 사발모양의 그런 주가의 흐름 차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과연 진짜 삼성전자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아리가리 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삼성이 돼서 명쾌하게 아직까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주가가 어디 흘러갈 거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팔으라 하는 분도 있더라고. 어느 유튜브는 그렇더라고. 팔해야 한다. 주식 전문가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 가라는 거죠. 다른 종목 가라고. 어딜 가야 돼? 뭐 너 괜찮은 게 있어요? 저 투자할 만한 게?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투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냐. 이때 열심히 모아야 한다. 지금 매도할 게 아니고 더욱더 수량을 많이 모아가지고 곡관 채우는 거야. 이 빈 곡관을 채우는 겁니다. 계속 채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채우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죠. 자꾸 눈통이 커지는 듯이 커질 거예요. 이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비록 지금은 배당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2% 점이 2% 채 안 되는데. 이제 특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나중에 또 특배가 나오고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특배를 못 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머티브는 R&D나 여러 가지 써야 할 돈들이 많을 거예요. 투자할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좀 뺀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을 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또 좀 더 잘하겠죠. 주주 환영정책 잘 해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라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그 사장이라는 분도 한 5천주 썼다고 기사까지 나오던데 과연 나도 웃기더라고요. 기사를 내가 볼 때는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보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기자가 이걸 알아채가지고 기사를 쓴 건지 참 애매한데 하여튼 5천주, 만주 이렇게 더 이상 사야죠. 이번들이 좀 많이 사주면 좋죠. 이재용 부회장이야 지금 현금이 없을 테고 상속세 낸다고 정신이 없을 테고 우리 경영진들 특히 이제 최소한 상무, 상무는 좀 그런가 전무급 이상들은 한 몇만주씩 갖고 있어야죠. 연봉도 한 몇십억씩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사주를 사면서 모아주는, 모아가는 분위기 우리 기업이 확실하게 잘 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대외적으로. 그것도 필요해요. 일종의 이벤트 쇼앤쉽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게 좀 약간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건 그거지. 뭐 자사주 매입해서 그냥 아예 소각해버려. 소각. 불태워버려야 돼.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삼성장 그게 약해요. 옆에 동네에 애플 같은 데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매입을 해가지고 계속 불태워버리는 거야. 계속 주식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줘야지 주주들도 좋아하고 더 신뢰를 갖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게 1등. 전세계 1등이 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무슨 물건만 잘 판다. 물건만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주주들한테도 신뢰를 줘야 돼. 신뢰. 우리 기업은 영원하게. 영원히. 영원히 보다는 하여튼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5년이 되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 모습들이 빨래인전 보여줘야 하고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겠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아쉬워. 지금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 체제 들어와가지고 좀 더 놀라운 그런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지금 아직까지 안 보이다 보니까 실망감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향후 어떤 모습. 뉴 삼성. 뉴 삼성을 외쳤는데 과연 뉴 삼성의 뚜렷한 그게 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바쁘겠죠.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M&A 쪽도 그렇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죠. 이 숙제들을 선명하게 잘 풀어나가야 돼요. 예전에 그 이건희 전 고인인 이건희 회장일 때는 참 시원시원했어요. 보면은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도 좋고 뚝심도 있고 강렬한 카리스마 이래가지고 지금의 삼성제를 키웠는데 과연 그 아들 이재용은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전에 뻘짓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깜빵에도 갔다 왔지만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진짜 기업을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더 멀리 내가 국가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좋은 일도 하긴 하겠지만은 아직 더 보여줘야 할 게 많다. 그런 겁니다. 더 보여줘야 하고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또 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어.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나 참 쉽지 않는 우리 시기에 살고 있어요. 빛 가면 전쟁 난다고 다 난리치고 있고 거기다 또 미국인 자꾸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 어차피 하겠죠. 이제 다 알아. 이제 금리 인상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악재도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리일비 할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처럼 답답하죠. 대장주도로 올랐다는데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오르지도 않고 짜증만 나게 만드냐. 오늘도 또 100원 전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오늘도 보니까 좀 빠지긴 빠지더라고. 막판에 또 종가 악마까지 나와. 하여튼 한 번씩 100원, 200원 정도 이렇게 쬐금 올랐다가 또 빠지고 쬐금을 또 빠지고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화딱지가 천장을 뚫는다고 화딱지. 이게 자꾸 화가 쌓이면 안 돼. 화. 이 화가 나면은 자기 몸 안에 이게 쌓인단 말이야. 쌓이면은 자기 몸 안에 이제 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딱지 나면은 그냥 빨리 나가가지고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건전하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몸에 안 좋은 그런 기운이 남아가지고 더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저희 또 우리 구독자고 또 우리 귀염둥이기 때문에 귀염둥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힘들죠. 화딱지 않아서 누가 있겠어. 너나 나는 다 화날 땐 낫지. 근데 그 화를 잘 시켜가지고 깔아 앉혀야 돼. 깔아 앉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환장하죠. 환장하지. 이게 또 오를 듯 했는데 아침에 보면 쭉 빠지고 또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 버리고 하니까 환장합니다. 예측을 못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주가 차차차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몸살난다. 몸살나. 정신이 몸살나. 정신이 몸살난단 말이야. 멘탈 나간다고. 힘들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아시고 늘 힘들고 도를 닦는다는 생각으로 평정심을 갖고 가야지 자꾸 이렇게 화나 해가지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평당가 빨리 오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3년간에 투자했으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때 8만원 정도 갈 때도 그렇게 내가 팔으라고 했잖아. 떠날 사람 빨리 떠나라고. 떠날 사람 떠났으면 이렇게까지 막 석단 말로 개고생 안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말은 안 듣고 이제 그러다 보고 남아있는 분들이 좀 괴로울 건데 그래서 또 옵니다.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올 때까지 한번 현명하게 버텨보자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하신다고 고생했고 또 뭐 투자한다 고생 많고 주가 차트 본다고 또 고생 많고 하여튼 수고도 많으셨고 편히 쉬시고 나중에 저녁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 그때 뵈요. 그때 뵈요.